베스트 트로트 김호중 둘째 이모 김다리 영탁 임명우 정동원 베스트 트로트 임영웅 베스트 트로트 임영웅 아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로트 진임영웅입니다 베스트 트로트 상을 타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선은 가수를 한다고 했을 때 늘 기쁘게 지원을 아껴주지 않았던 우리 엄마에게 우선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2020년 한 해 아 힘든 시기였는데 이 힘든 시기에 이 미스터 트롯맨들이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위로와 감동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아 저만이 아닌 트로트가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선물을 라고 생각하기보다 아 올 한 해 트로트가 정말 큰 일을 해냈다 그 와중에 그냥 저한테 더 열심히 하라고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고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똑같은 말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 말보다 좋은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